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쓰이크 눈빛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구마 고소한 고춧가루 매운 요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매운 요리에 매운 요리 오늘의 소중한 요리는 매운 요리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더라니까 이게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엉 아.. 또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져요 그치고 너무 맛있다 치즈볼 고구마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무서워요 아 또 내가 이 면을 구입해 이제 이 면을 많이 먹으면 말이죠 치즈가 생겨내줄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무서워요 치즈가 너무 힘드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요즘 빠진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양념장 오돌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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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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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